시청하는 부모님들 행복하십시오. 부처님 최초의 말씀, 초전법륜교행을 진행하는 부탁바라입니다. 저는 부처님이 최상의 깨달음을 증득한 곳, 불교 최대의 성지, 부타가야 보리수 옆에 있는 국제수행학교에서 선임양성 교육 불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수행학교에는 인도의 어린 선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인도불교를 되살리고 부처님의 정법을 잇는 부타의 씨앗들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교장소임을 보고 있습니다. 한국교부도들의 많은 성흥과 관심 그리고 선임양성 교육 불사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마음보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처님이 최상의 깨달음을 증득한 후 중생들의 근기를 보니 신과 윤회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부처님이 발견한 영기와 인가법의 기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들의 삶을 경영하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무척 힘들 것이다. 그리고 욕망을 충족시켜서 행복으로 가자라는 것이 오랫동안 길들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욕망을 줄이고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와 행복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는 무척 힘들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당신의 깨달은 법을 세상에 패는 것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이때 부처님의 마음을 아시고 범천 삼바티가 부처님에게 와서 부처님 세상에는 마음이 평화롭고 번뇌가 적은 중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부처님의 법을 들으면 분명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니 부처님이시여 법을 패셔야 합니다. 하고 범천이 부처님에게 설법할 것을 근하는 장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분 시간에는 부처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설법할 대상을 찾아서 당신이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했던 부타가야를 떠나서 오비구들이 수행하고 있는 바라나시 녹야원으로 가는 장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이 당신의 법을 이해할 사람들을 찾아서 설법을 하자라고 마음을 정하고 나니 이제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설법을 할 것인지 그리고 당신의 법을 누가 가장 잘 이해할 것인지 그 대상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때 부처님 생각에 맨 먼저 떠오른 사람이 부처님에게 삿디 집중에 기반한 삼마디 수행기술 흔히 수정수행이라고 하죠. 또는 사마타수행이라고 하죠. 그 수행에 기반해서 부처님에게 무소유처 정을 가르쳐줬던 알랄라 깔라마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알랄라 깔라마는 7일 전에 이미 입적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자 부처님이 당신의 신통수를 가지고 살펴보니 알랄라 깔라마가 돌아가시고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누가 내 법을 이해할 수 있을까 했을 때 부처님에게 삿디 집중에 기반해서 삼마디 수행기술을 가르쳐줬던 그리고 거기 사마타 수행의 기초에서 수행을 했던 비상비 비상처를 알려줬던 우따카라마뿌다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가려고 하니까 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우따카라마뿌다도 어제 저녁에 돌아가시고 없습니다. 한의가 부처님이 또 신통수를 발의해서 보니까 돌아가시고 없었다고 하거든요. 갱전에 따르면 이분들이 부처님에게 삿마타 수행만 가르쳐드린 것이 아니고 삿디 수행도 동시에 가르쳐준 거예요. 그게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삿디 수행을 가지고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할 때 고 삿디 수행 기술도 우따카라마뿌다나 알랄라깔라마에게서 직접 배웠던 기술들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이 그분들이 가르쳐주는 방식대로 삿디 수행이나 삼마디 수행이나 삼마타 수행을 해보니 최대치가 무소유처나 비비상처까지는 가는데 수다원, 사담, 안함, 아란까지로 수행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비상, 비비상처에서 한 치도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도 부처님이 이 두 분의 가르침의 한계가 여기까지다 하고는 그 두 분의 서성을 떠나서 전정각산으로 가가지고 고행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오랫동안 고행을 했는지는 모르겠고 대충 6년 고행을 했는데 룸비니에서 부타가야까지 내려오는 거리 그리고 우따카라마뿌따나 알랄라깔라마에게서 수행을 했던 걸 감안하면 전정각산에서의 고행은 한 4년 남짓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고행을 하면 수행 진도가 나갈 줄 알았는데 4, 5년을 고행을 해도 수행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전정각산에서의 고행도 중단을 합니다. 그러고는 전정각산에서 남쪽으로 8km 정도 떨어져 있는 우루엘라 지역으로 왔죠. 그 우루엘라의 끝자락이 부타가야 보리수가 있는 곳이고 지금 부타가야 국제수행학교가 있는 곳이 바로 그 우루엘라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타가야 보리수아래로 오셔서 사티수행을 하는데 당신이 수행을 완성해놓고 생각을 하니 무소유처를 가르쳐줬던 알랄라 깔라마나 비상비비상처를 가르쳐줬던 우따카 라마뿌다가 가르쳐주기는 제대로 가르쳐줬는데 이게 딱 1, 2% 부족했다라는 걸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하고 나서 맨 먼저 이분들을 떠올렸던 것이 서성이 저에게 가르쳐준 게 너무 좋았는데 딱 1, 2%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타가야 보리수아래에서 수행을 완성해놓고 보니까 딱 수순 하나만 바꾸면 될 것 같았습니다. 이걸 가서 설명을 하면 그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그분들을 찾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이때 그 기술의 가장 본질적 차이가 뭐였느냐 하면 그 당시 산마디 사마타 수행은 집중에만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이 보리수아래에서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해놓고 나서 당신이 깨달을 때 사용된 기술을 평가를 해보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할 적에는 물론 몰랐을 거예요.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당신은 집중에다 포커스를 맞췄는데 이게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산매에다 포커스를 맞춘 거죠. 사마타 산마디에다만 포커스를 맞추었는데 알아차림 사티에 포커스를 맞추니 사티가 이루어진과 동시에 산마디 집중은 동시에 이루어지더라. 그러니 집중에다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에다 포커스를 맞추니까 산마디는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수행 진도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을 나에게 수행을 가르쳐줬던 서성에게 가서 설명을 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가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두 분은 이미 돌아가시고 없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을 한 게 오비구들입니다. 그래 우리는 부처님이 오비구들에게 수행을 최초로 지도했다라고 했지만 부처님이 정말 수행을 지도하고 싶어했던 분들은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그 차선책으로 오비구들이 선택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수행법이라고 하지 않고 수행기술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늘 서성인 법산대장노도 그 좀 수행기술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수행법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돼요. 그런데 앞에서는 예, 국어는 돌아서서는 늘 수행기술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수행은 기술입니다. 그리고 기술은 매뉴얼대로 해야 그 기술의 유효성이 나옵니다. 그 매뉴얼대로 하지 않으면 유효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수행도 기술이라고 한다면 그 기술이 갖고 있는 매뉴얼대로, 정석대로 해야 유효성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바둑을 둘 적에 정해진 돌을 바둑판 위에 두지만 어느 돌을 어디에 먼저 놓을 건지 그 수순에 따라서 사활이 결정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부처님에게 사마타 수행을 가르쳐줬던 알랄라 깔라마하나 우타까라마 뿌다는 집중에다 포커스를 맞추었지만 부처님이 보리수활에서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했을 때는 수순이 싸띠에다가 두니까 집중은 동시에 이루어지더라. 그러면서 수행은 폭발적으로 진도가 나갔던 거죠. 바로 이걸 부처님이 발견하라고는 팔정도 수행체계를 만들었던 거고 내가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했다라고 대선언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불교와 불교 수행은 내가 창안한 것이다 라고 자신있게 사자우를 했던 바로 그 이유가 수행을 기술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오비구들과 부처님과 관련된 에피소드는 경전에서 찾아보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에피소드가 마치마지카야 중앙경 대재경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나는 감각적 계략에 대한 욕망이나 악하고 불건전한 상태와는 관계없는 즐거움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극도로 야인 몸으로는 그러한 즐거움을 성취하기가 쉽지 않다. 단단한 음식이나 끓인 쌀죽을 먹으면 어떨까 하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단단한 음식이나 끓인 쌀죽을 먹었다. 그때 아키베사나야 나는 오비구가 나를 기다리며 우리의 사마나 고타마가 보다 높은 경지에 도달했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알리러 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가 단단한 음식이나 끓인 쌀죽을 먹었다고 하면 오비구는 이와 같이 사마나 고타마는 사치스럽게 살며 자신의 정진을 포기하고 윤택한 삶으로 돌아갔다라고 생각하며 나를 싫어해서 떠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전정각산을 떠나서 고행을 포기하고 전정각산을 떠나서 우루웰라 지역으로 오면서 이렇게 지친 몸으로는 수행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 내가 음식을 먹고 영양분을 섭취해서 체력을 회복해야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어. 이렇게 판단하고 음식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음식이 유미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고행주의자들은 음식을 먹으면 안 되고 시체에게 올리는 음식들을 주워 먹거나 아니면 극단적인 탄식을 하는 걸 선호를 했는데 그 부처님이 전정각산에서 오비구들하고 수행을 하고 오비구들이 부처님을 많이 도와줬고 함께 수행을 했는데 부처님이 고행을 고만두고 보리수 아래로 옮겨가서 새로운 수행을 해보자라고 하고 떠나면서 이렇게 지친 몸으로는 수행을 할 수 없다. 그런데 그 당시 고행주의자들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고 영양이 좋아지면 성욕이 일어날 거야. 그래서 수행이 방해돼. 그래서 음식을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내가 음식을 먹고 영양이 좋아져서 체력을 회복하고 수행을 하더라도 성욕이 일어나지 않으면 되지 않아. 이 판단하에 유미족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고행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유미족 먹는 게 오늘날 조계종 스님이 장계를 열 번 가는 것만큼 비난받을 만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죽 한 그릇 먹고 이제 그 비난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비난받아도 좋아. 이게 잘못된 법이라면 나는 버리겠어.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나는 자유로울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유미죽을 받아 드셨는데 문제는 오비구들이 아니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해서 같이 수행을 했고 또 부처님을 도와서 함께 고행을 했는데 우리는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습니다. 그러고는 250km 서쪽으로 달아나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라나시 녹야원입니다. 그 장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오비구들을 찾아 길을 떠납니다. 그때 부처님은 부타가야와 가야 사이에 나와 있는 길을 따라서 걷고 있었다 그러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성지순례를 가시면 부타가야에서 가야로 가는 길이 있고 그 오른편에 보면 니란자나 강이 있고 니란자나 강 동쪽으로 5km 정도 건너편에 전정각산이 있습니다. 그 아래의 청토에 범윤 선임이 운영하는 수자타 아카데미가 있죠. 그런데 그 길을 가는 언저리에 우파카라고 하는 아지바카 교도를 만납니다. 그 아지바카 교도를 만나니 수행자들은 다른 수행자를 만나면 먼저 자기 족보를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좋은 문화입니다. 그래서 아지바카 교도인 우파카가 부처님을 뵙고 이제 자기 족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 벗이여! 그대의 눈은 매우 맑고 피부는 깨끗하게 빛납니다. 그리고 모습은 아주 행복해 보입니다. 누구를 따라서 출가했고 누구를 서성어로 모시고 어떤 법에 따라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다음에 혹시 도에 들어가신 분을 만나게 되면 도에 들고 나서 좀 지나지 말고 도에 들고 난 직후에 만나게 되면 아마 모르기는 해도 눈동자가 다이아몬드처럼 그렇게 선명하게 빛이 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피부는 환상적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다원에서 다음 단계 사다원이나 안암이나 아란으로 올라갈 적에는 또 어떤 경우에는 눈동자가 너무 힘이 들어서 그냥 썩은 동태 눈처럼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눈을 갖고 판단하는 것은 극히 조심해야 됩니다. 또 그 도에 들어가신 분이 눈이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또 열심히 활동을 하거나 육체가 좀 힘에 딸리면 생기를 잃기도 하지만 조금만 휴식하고 수행을 하면 비슷한 단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수행자를 만나면 눈을 딱 맞춰 있어요. 이게 결례가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또 눈에 힘을 주고 맞추지 마시고 눈에 힘은 빼시고 꼭 눈을 맞추면서 수행을 질문을 하세요. 이거는 수행처에서 기본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서성으로부터 제대로 된 수행 기술을 이전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언제 출가하셨습니까? 어느 절로 출가하셨습니까? 은사선님은 누구십니까? 어떤 수행법으로 수행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멋있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모든 것을 정복했고 모든 것을 알았고 모든 법에 오염되지 않았고 모든 것을 버렸고 가래를 다한 해탈을 성취했다. 스스로 원만하게 깨달아서니 누구를 서성으로 하겠는가? 나에게는 서성이 없다. 천신을 포함해서 이 세상에는 나와 동등한 사람이었고 나와 비교할 사람도 없다. 나는 진실로 세상의 법에이며 내가 최고의 서성이다. 나는 스스로 올바르게 깨달았으며 나의 몸은 상쾌하고 최상의 행복인 열반을 성취했다. 나는 법륜을 굴리기 위해서 바라나시의 녹야원 가시로 간다. 어두운 세상에 감노의 북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길을 가다가 선임 두 분이서 만났는데 거룩하게 인사를 하고 나서 한 선임이 요즘 어떻게 수행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질문을 받은 다른 선임이 저는요.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었고요. 부처를 이루었고요. 제가요. 세상의 보배이고요. 저는 서성 없이 깨달았고요. 이렇게 한참 자기 경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이고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걸 고지고대로 수용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러자 우파카가 다시 묻습니다. 벗이여 그대의 주장에 따르면 그대는 최고의 승리자이겠군요. 이게 해석하기에 따라서 뉘앙스에 따라서 진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뉘앙스이기도 하지만 이게 조금 좀 느낌이 좀 이상한 뉘앙스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눈도 깜짝 안 하고 다시 말씀을 합니다. 나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참으로 승리자이다. 왜냐하면 모든 번뇌인 아사바를 파괴했기 때문이다. 우파카여 나는 사악한 법, 사법을 정복했으니 진실로 승리자이다. 이러니까 이제 우파카가 속으로 그랬겠죠. 아직 분위기 파악이 잘 안 되십니까? 하고는 벗이여 당신이 말하는 그대로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고는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옆길로 가버렸다고 합니다. 이게 부처님이 처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경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사실이고 진실일 수도 있죠. 그래도 부처님은 자기의 경지를 지금 쫙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우파카 입장에서 이게 수용이 안 됐던 거죠. 또 다른 관점은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그 경지를 성취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신이 성취한 그 경지가 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나에게 의미가 없다면 그 뭐 별로 저는 관심 없습니다. 하고 떠났지 않았을까. 아마 부처님은 작심하고 당신의 경지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상대가 수용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고는 250km를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제가 처음 수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늘 어른으로 모시던 스님을 찾아뵙더만 차를 한 잔 주면서 그러더군요. 요즘도 부탁바라 안하고 부탁비라 그러시더만 발음이 잘 안 되시는가 한두 번 교정하다가 그냥 듣기로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말하는 법을 잘 익혀야 될 거야 하고 조언을 해주더만요. 그러니까 당신이 체험한 경지가 아무리 고상하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당신의 몫이고 당신이 상대하는 상대는 전혀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어. 그러니 지금부터는 말하는 법을 잘 익혀야 그대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직접적으로 가슴에 안 하다더만요. 그런데 그 이후로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말하는 법이 얼마나 소중한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내 딴에 잘한다고 말을 해놓고 나면 늘 다시 가가지고 수정을 해야 되더만요. 그런데 수행이 좋은 거는 대부분은 사람들은 자기가 말을 해놓은 걸 그게 좀 잘못됐으면 가서 교정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저는 잘못됐다고 파악되는 순간 밤중이라도 눈썹을 희나리고 가서 교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해가면서 제 스스로가 더 많이 배우게 되더만요. 그러고는 부처님이 녹야원으로 갔는데 그 이후 부처님은 당신의 직계 제자들에게는 이런 포엔을 절겨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항상 자유와 행복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깨달은 법과 그리고 당신 중심으로 사고하고 행동하지 않고 당신이 깨달은 법을 전해주는 수행자의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수용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핵심을 잡아가지고 그걸 이야기했던 거죠. 이걸 다르게 포엔을 하면 서성 중심의 교육을 시키지 않고 학생 중심의 교육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녹야원에서 오비구들에게 이 학습방법을 바꾸어 버리는 거죠. 오비구들에게 가가지고는 나는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했고 이것도 한 번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줄기차게 어떻게 하면 괴로움을 제거해서 자유와 행복으로 갈 수 있나 이게 바로 그 구체적인 도구야 하고 팔정도 사성제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처님은 45년 동안 이런 기조를 한치도 흐트러지 않고 끝까지 유지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그 부처님의 깨달음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며 내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더 큰 관심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걸어서 걸어서 바라나시 녹야원으로 가죠. 앞만 해도 250km 정도를 가려고 하면 크게 뭐 바쁜 일이 없어서 하루에 한 15km, 20km 정도 걸어갔을 겁니다. 그러면 한 보름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고는 녹야원으로 가는데 그때 오비구들하고 이제 조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비구들이 앉아서 그럽니다. 버시여 사마나 고타마가 오고 있다. 그는 이미 타락했고 수행을 버리고 사치스런 생활로 돌아갔다. 우리는 그에게 예를 갖출 필요도 없고 자리에서 일어날 필요도 없다. 그의 받다와 가사를 받아주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옛정을 생각해서 그가 앉을 자리는 만들어 두고 원하면 앉을 수 있도록 하자. 이게 이제 오비구들이 부처님이 오는 걸 보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갱전에서는 그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전해조는 말에 따르면 부처님이 전정각산에서 고행을 한다는 소문이 부처님 아버지에게 전해지니 부처님 아버지가 신하들에게 태자와 함께 고행을 할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했다네요. 그때 같이 온 자원봉사 수행을 고행을 자원봉사를 할 사람이 다섯 명이 왔는데 이게 오비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미죽 한 그릇 먹고는 기급을 하고는 달아났던 분들이죠. 그러니 부처님이 오는 걸 보고 세속포인으로 표준으로 깔 수도 있었는데 또 사람의 정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가 좀 저 고타마 시탈다 여기서 세존이라고 표현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고타마 시탈다가 오면 우리가 참 이것저것 고려해서 후환도 있고 하니 깔 수는 없지만 자리는 만들어주고 외면하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타마 시탈다가 오비구들에게 오자 제 짐작으로는 다음에 혹시 여러분들도 약속을 딱 하면 그리고 다른 사람이 오면 절대 눈을 맞추지 마이소 아마 오비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도 제 생각에는 아마 누군가가 눈을 맞췄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고는 눈을 맞췄고 나면 이게 이제 수습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주선주선 일어나면 그 다른 사람이 앉아 있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또 주선주선 일어났겠죠. 저간의 사정은 다음에 부처님 만나고 오비구 만나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세존에 받다와 가사를 받고 한 사람은 자리를 준비하고 한 사람은 발 씻을 물을 가져오고 한 사람은 발수건을 가져오고 한 사람은 발에 때를 벗기는 문지르기를 가지고 왔다. 이 다섯 비구가 전부 역할 분담을 한 겁니다. 세조는 준비된 자리에 앉아서 발을 씻었다. 그러나 그들은 세존에 이름을 부르거나 벗이라고 불렀다. 그러자 세조는 오비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비구들이여, 여래를 이름이나 벗이라고 부르지 마라. 비구들이여, 나는 아라안이고 여래이고 정작격이다. 비구들이여, 길을 기울여라. 나는 간노의 경지를 성취했다. 내가 지금 법을 설하겠다. 내가 설한 것에 따라서 수행하는 사람은 좋은 가문의 아들이 집을 떠나 출가할 때 가지고 있던 청정수행의 최상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법은 스스로 볼 수 있고, 스스로 경험할 수 있고, 스스로 이해할 수 있고, 스스로 성취할 수 있다. 이 마지막 구절 스스로 볼 수 있고 스스로 경험할 수 있고 스스로 이해할 수 있고 스스로 성취할 수 있다 어쩐 경전에서는 한 구절이 더 추가가 되죠 누구든지 초청해서 설명할 수 있다 이거는 부처님 가르침의 다섯 가지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 예부를 할 적에 항상 이 구절을 암송을 하면서 예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을 오비구들이 벗이라고 계속 부르거나 곧다마라고 이름을 부르니까 부처님이 앞으로는 이름 부르지 마세요 나는 아라 아니고 여래고 정자각입니다 후세인들은 특히 대성부 불교 쪽에서는 우리나라에도 그런 경향이 많을 겁니다 부처님과 아라하는 달라 그리고 부처님은 높이고 아라하는 낮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초전법륜경에서 나는 여래이고 아라한이고 정자각이다 초전법륜경뿐만 아니라 모든 경전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라한이 바로 부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제 짐작에는 모든 부처를 포함해서 모두 아라한이었는데 최초의 아라한, 최초로 아라한의 길을 만든 분, 깨달음의 길을 만든 분이라는 의미에서 부처라는 벨칭을 부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전에서는 부처님은 끊임없이 부처인 내가 아라한이고 여래이고 정자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비구들이 한결같이 부처님이 유미죽 먹는 걸 보고 부처님은 타락했습니다 부처님은 수행을 포기했습니다 부처님은 사치스러운 생활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니 우리한테 와서 수행 이야기도 끄집어내지 마세요 우리는 별 관심 없습니다 이러자 부처님은 줄기차게 비구들이여 나 여래는 타락하지 않았고 수행을 버리지도 않았고 사치스러운 생활로 되돌아가지도 않았다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부처님이 자기의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오비구들이 세 번에 걸쳐서 부정을 했고 부처님은 세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설명을 했는데 갑자기 문장이 하나 바뀝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세존의 가르침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대충 짐작은 되는데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도 다음에 부처님하고 오비구를 만나면 어째서 그렇게 갑자기 태세 전환이 됐는지 꼭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과 오비구들이 바라나시 녹야원에서 극적으로 만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행과 불교가 본격적으로 인도대지에 씨앗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처님이 오비구들에게 당신이 부타가야 보리수활에서 체계화시켰던 팔정도 수행체계를 어떻게 가르쳐주는지 그 장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처님 최초의 말씀 초전범중개행에 부탁바라였습니다 시청하는 부부님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써 부탁해 공량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써 담마에 공량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써 상가에 공량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써 모든 수행자들에게 공량 올립니다 저의 이와 같은 수행공득이 많은 존재들의 자유와 행복 평등과 평화, 공정과 정의, 간용과 포용, 공정과 어울림으로 해양되기 바란합니다 이마야 담마 누담마 이마야 담마 누담마 바띠파띠야 부당 푸제미 이마야 담마 누담마 바띠파띠야 담망 푸제미 이마야 담마 누담마 이마야 담마 누담마 바띠파띠야 상강 푸제미 바띠야 상강 푸제미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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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십시오 후 저녁 소개 torture